아까 인사도 없으니까 샬롬 아까 인사도 못하고 책만 보여드리고 끊었네요 지난주에 열심히 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현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네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집 넘게 되면 지금 오신대죠? 전하지 말게 하셨어 네가 좋게 봉사하지 않냐 대하여 주의 말씀이 내 맘에 들어온 나이다 아 예 저도 알아주십시오 뭐 다음 주는 여기서 하네요 엑셉테이프 인터풀고 인터풀고 다음주에 여기 아니죠 아니요 인터풀고잖아 인터풀고 군저역이라고 합니다 하늘로 우리 장모님은 오늘 우리 아버지 Universidad 아버지 위에서 중위에 가서 나아주는 거 아닙니다. 이거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가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전화를 켜고 제가 무선은 무선은 스키지 잖아요. 제가 미션으로 스키지를 받고 싶어요. 한 번 맞춰보세요. 아까 그 리더, 베이스, 아니면 기타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 하나씩 맞춰서 하나씩 하나, 둘, 하나, 둘 하나, 둘 뭐라고 되겠지? 하나, 둘, 하나, 둘 안그러면 빨간거 다 없앨버리지 하나, 둘, 하나, 둘 하나, 둘, 하나, 둘 다 없앴어요 다 없앴어요? 네 그런다, 이렇게 방송 볼수네, 오대피 말고도 방송 중간 없을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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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집사